자 오늘은 생선 스테이크를 요리했어요 큼직한 농어 순살 필렛을 야무지게 구운 다음에 생크림으로 만든 소스를 곁들여 먹는 생선 요리에요 보통은 연어로 생선구이를 자주 해먹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흰살 생선으로 단백질 보충 해볼게요 그런 낭만 요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이콘으로 기울 수 있었어요 우정해서 이쁘던 아이콘에 넣은 라면 나라에 넣었지만 이쁘던 사물에 넣었거든요 이제 다음은 각 농사의 계란에 넣어서 토마토 이쁘거든요 그리고 요리에 넣은 후에 신ặc돈지 Lawrence 아랫둘을 수분한게 늦어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야채 준비는 다 되었고 크림소스 만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림소스가 싱거울 수 있는데 소금을 조금 더 넣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 mat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이거 꼭 따라해보세요 진짜 이거 꼭 따라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